욕기 2장 1절에서 10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대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욕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는이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닥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찬이 나게 한지라 욕이 제 가운데 앉아서 귀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이슬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을 어지간히 살아본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재물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라는 인생의 이 진리를 설명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재산과 자식 명예를 하루아침에 몽땅 잃어버린 욕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건강마저도 무참하게 빼앗겨 버리고 비참한 자리에 앉아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욕의 순전함 즉 욕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가를 놓고 사탄과 제2라운드의 줄다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봅니다 하나님은 주장합니다 욕의 믿음은 무조건적이다 사탄은 여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욕의 신앙은 조건적입니다 아직도 건강하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는 것이지 건강까지 다 없애버리시오 그러면 욕도 별수 없이 하나님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악한 사탄을 상대해서 누구 말이 옳은가를 놓고 시험을 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건 뭐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밝히지를 않고 계시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판단이 선하고 옳았다는 사실이 반드시 드러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주장이 얼마나 악의에 찬 거짓말이었는가가 천하에 공포되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욕을 통해서 영광받으시는 모습을 사탄과 모든 연계의 세계에서 드러내 보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요구를 일단 받아들여서 요백에 남아있던 건강까지 사탄이 원하는 대로 내어주신 것을 봅니다 5절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청을 합니다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살과 뼈와 살을 씻어서 하나님이 그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러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건강도 내 손에 붙인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지만 생명은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단서를 붙여서 허락하셨습니다 7절에는 모아서 드디어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엽을 쳤습니다 하루아침에 엽은 비참한 병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모든 병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마귀나 귀신이 일으키는 것이다 하고 수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영계가 퍽 혼란한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러니 저러니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에게는 그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그 말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병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참하게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욕처럼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사람은 모든 병이 귀신이 주는 것이 아니요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배후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냐 하면 아무리 사탄이나 귀신이 병을 일으키고 싶어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손을 못 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금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좀 좋지 않는 말을 써서 미안합니다만 허수작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보의 몸에 생긴 병이 정확하게 미신경이냐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규명하기는 퍽 어렵다고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부가 신상치 않아서 자세히 보니까 여기저기 무엇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것이 삽시간에 퍼져서 성경에 말한 대로 악창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어우 몸을 그저 귀엎었습니다 뒤덮었어요 이 악창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강범위하게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꼭 꼬집어서 악창이라고 오늘 우리가 의학적으로 표현하듯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약에 보면 문둥병도 그 단어를 쓰기도 하고 몸에 조그마한 종기가 난 것도 악창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욕이 괴로움을 당한 그 피부병이 얼마나 무섭고 지긋지긋한 것이었는가는 욕기서 전체를 읽어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선한 곳이 없이 피부병이 발병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귀와 조각을 가지고 너무나 가려워서 견디지 못해서 부득부득 그냥 치아나도록 긁고 있습니다 3장 24절에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알런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것 같다고 욕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 4절에 보면 당시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을 봅니다 또 7장 5절에 보면 종기의 구더기가 우글굴거리고 가죽이 실사이 없이 골마서 터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그냥 온몸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19장 20절에는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고 했습니다 30장 17절에는 통증이 뼈를 쓰시듯 심하고 그 통증이 한순간도 가시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7장 4절에 보면 이것은 한두 주일 있었던 증세가 아니고 여러 달이 지나는데도 전혀 호전이 되지 않고 온몸이 그냥 새카맣게 되어버리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19장 17절에 가수는 아내까지도 자기의 숨을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숨쉬는 것을 싫어한다 온몸이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았겠어요 아마 숨을 쉬면 코에서도 어떤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죠 이부자리 밑에서 함께 평생을 자고 깨고 하던 부인도 이제는 남편 가까이 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병을 가지고 온몸이 지금 실험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동네 바깥에 있는 제 무더기 위에 앉아서 빨리 죽기만을 기다리는 팔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온몸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제는 우리가 잘 아는 불 때고 나서 남은 찌꺼기를 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집에서 불을 떼고 쟤가 남으면 그것을 퍼다가 동네 밖에 재버리는 쓰레기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갖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쟤만이 아니고 다른 쓰레기도 전부 거기에 갖다 모아놓고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불을 붙여서 전부 태우고 태우고 하니까 그 쟤가 쌓여서 조그마한 동산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 어디 가서 앉아 있느냐 동네 밖으로 가서 그 재무더기 위에 지금 앉아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인지 압니까? 구약시대에는 전면병을 앓는 사람들이 쫓겨나가서 그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도무지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 어떤 때는 죽어서 시체가 늘어져 있고 개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천상도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제 위에 앉아있다 제 가운데 앉아있다는 말은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았다 그리고 재난을 만났다 슬픔의 상징을 이 제 가운데 앉아있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위대하였던 그가 버려진 쓰레기 위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인간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만 해도 엽이 어떤 처지에 지금 빠져있는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험상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강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마음대로 쥐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욕도 평소에는 건강했죠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건강이 무너지는 것을 그는 먹도했습니다 우리 손에서 관리 잘하면 건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 소위 한국판 몬도가내라는 말이 요즘 유행어처럼 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몸에 좋다 하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잡아서 먹어 치우는 괴벽을 말합니다 나중에는 아마 어느 것 하나도 남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잡아먹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김일성이가 건강을 위해서 이팔 청춘 처녀들의 피를 전부 다 뽑아가지고 자기 몸에 넣는다는 기사가 나왔죠 아마 또 그거 본보고 아마 상당한 고가를 주고라도 처녀 피를 살려고 하는 그런 아마 또 이상한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건강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래 살고 보자는 것입니다 하도 못 살다가 좀 살게 되니까 죽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건강해보자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병적인 지금 집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병적으로 건강을 위하는 국민이 왜 세계에서 발병률이나 사망률은 상위권에 속하는 수치스러운 나라가 되어 있을까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잡아먹는 것이 없을 정도로 먹어 치우는 사람들이 왜 병원 먼저 들고 왜 많이 죽는 거냐 빨리 죽는 거냐 그 말이요 우리는 건강에 대한 주인의식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건강의 주인의식을 버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강이나 생명은 우리가 조심하고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는가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내 손에 달린 것 아닙니다 건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항상 따라다닌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보장되는 것이지 내가 내 몸을 하나님처럼 떠받든다고 해서 내가 건강한 것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실 때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복주실 때에 그 먹고 마시는 것이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몸에 좋다는 것을 돈 뒤에서 자꾸 먹어대는데만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욕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될까 어떻게 하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악에서 떠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내 건강을 위하는 사람이 될까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신앙이래 다른 자세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욕의 아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욕이 제 앉아서 귀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을 보다 못한 아내가 그 얘기에 구조되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부인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문도 부인들만 큰 소리로 자 시작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지금 글을 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요번역을 보면 이 본문을 더 재밌게 실감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 여보 이 기경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있단 말이요? 참 쏙 터지는 양반 다 보겠네? 차라리 하나님한테 욕이나 퍼붓고 죽는 편이 더 낫지 않겠소? 하고 번역을 해놨어요 매우 실감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요배의 아내를 성경학자들은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욕을 많이 먹은 성경인물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요배의 아내가 유대 락비들은 요배의 아내를 디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구배의 아들 디나처럼 좀 머리가 좀 없고 바보스럽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디나라는 이름을 붙이고 빙정거리고 욕을 했습니다 또 어버시틴 같은 위대한 교부는 사탄의 신여라고 말을 했고 칼빈도 사탄의 도구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제2의 하와라고까지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인을 무작정 정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욕기서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요배의 아내를 잘못했다고 나무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다시 돌려주시고 남편 겉에서 살고 또 아들 딸 신남매를 더 낳아서 행복하게 평생을 해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거 보면 요배의 아내를 무슨 큰 죄를 범한 사람처럼 다루는 것은 뭔가 좀 지나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가 왜 가시도친 말을 했을까 하늘처럼 믿었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산송강이 되고 인간 쓰레기가 되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부인들 대답하시죠. 누구겠어요? 아내지요 지금이나 그 당시나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가부장 제도입니다 아내가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아내가 얼마만큼 행복하게 사느냐는 남자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팔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좀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요비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여 존경받는 어른이었다면 그와 같은 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그 안에도 자동적으로 왕비의 대우를 받았을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한순간에 몰라가자 부인되는 사람도 별 수 없이 같은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상하게도요 세상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이 잔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잔인하게 대우를 해요 많은 사람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동정을 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 요비 천덕 부르기가 되어가지고 제 뜸 위에 앉아 있으니까 부인도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요비 얼마나 천덕 부르기가 되었는지 압니까 19장 잠깐 넘어갑시다 19장 제가 중요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내 집에 우구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전혀 이때까지 보지 못한 낯선 사람처럼 대우한단 말입니다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16절 내가 내 종을 불러도 어떻습니까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해야 하겠구나 그 다음에 18절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여러분 아시겠죠 얼마나 천덕 부르기가 되었는지 알죠 그러니 남자가 이렇게 천덕 부르기가 되었으니 그 아내가 무사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더욱이 요배 아내는 자기의 자랑이오 기쁨이었던 십 남매를 한순간에 몽땅 다 잃어버린 그야말로 비극적인 주인공이었습니다 미쳐도 열 번은 미칠 수 있는 피막힌 비극을 당한 여자였습니다 이런 마당에 그가 누구를 붙들고 하소연할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 속에 가득한 한과 슬픔을 어디에다가 다 쏟아놓겠습니까 남천 외에 누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남편 아니고 누구한테 그 마음에 있는 한을 다 풀어서 쏟아놓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70인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인데요 거기에는 우리 성경에 없는 이런 말이 합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완전하게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충대충 한 것인데 한 번 들어보세요 부인이 요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보 언제까지 참고만 있어야 해요 잠시는 참을 수 있지만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요 당신이 세상에서 기억할 만한 것들은 깡그리 없어지고 말았어요 자식도 세상도 이제는 당신은 구두기가 기어다니는 몸을 가지고 제 뜸 위에 앉아있고 나는 이기입저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천대를 당하고 하루의 수고를 쉬고 지어짜는 듯한 고통에서 놓이려고 해가지기를 기다리는 이 신세가 무슨 몰골이에요 여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가 꼭 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여배 아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탁한 여자가 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지나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당하면 본심이 없는 말을 쏟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마 여자가 그럴지도 모릅니다 불행한 사건 앞에서는 남자고 여자고 다 약해지기 쉽지만 약한 그릇인 여자쪽이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당하면 사람은 종종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신앙이 너무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었구나 하는 자책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거리감이 굉장히 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예수 루이스가 이런 재미있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느라고 두 팔을 활짝 벌릴 것이오 그러나 당신이 절망상태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어떻게 느껴지나 당신의 코앞에는 차갑게 닫힌 문이 가로막을 것이오 그 안에서 빗장그는 소리가 거듭거듭 들릴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거리감이란 말이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것 같은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배 아내가 아마 이런 거리감, 이런 허탈감에 빠져서 허우거리면서 변지다 못해서 남편에게 본심에도 없는 말을 쏟아놓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번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는 현실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주의자가 뭡니까? 만약 요배 아내가 현실주의자였다면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탄이 생각한 것과 똑같아요 믿음이 좋으면 복을 받는다 공식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이상 절대 어려운 일은 안 생긴다 재난은 절대 우리 가정에 임하지 않는다 자식도 잘 될 것이오 남편도 형통할 것이다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실주의자들은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뭔가 예수 믿어서 망가지가 잘 된다 싶을 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고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배 아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잘 믿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자 이 현실주의자의 믿음은 사정없이 흔들리고 맙니다 아이들이 떼죽음 당하는 꼴을 보자 자기 남편이 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청식맞게 생각이 되었겠어요 잔치 끝나고 나면 부랴부랴 뛰어가가지고는 아이들을 다 세워놓고 애들이 행여나 죄를 범하지 않았나 두려워하면서 제사를 지내던 그 남편 그 당시에는 좋아 보였지만 애들이 한순간에 다 이렇게 재난을 맞아 없어지고 나니까 그때 그 일이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청식맞다 하는 생각으로 마음에 와 닿혔느냐 그 말입니다 현실주의자는 일이 잘 안될 때에는 신앙이 순수하게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배 아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심한 갈등과 분한을 자기의 작은 가슴에 묻어두기 두기에는 그 도가 너무나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날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더니 기껏 이 정도요 하고는 남편을 쏘아 부셨던 것 같습니다 잠깐 동안 불행하게도 요배 아내는 사탄의 시녀가 된 것처럼 시험에 걸려든 것입니다 사탄의 노린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이 이러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 그거 아닙니까 건강하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는 것이지 병들어봐라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것이 사탄의 주장이었죠 불행하게도 요배 아내는 그와 같은 사탄의 판단에 그냥 적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현실주의자는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목표를 하면서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현실주의자가 되기 쉽다는 것을 가끔 봅니다 부인들은 좀 불쾌하겠지만 사실인 것 같아요 왜 뭘 보고 아느냐 하면 종종 보면 부인보다도 남편이 훨씬 믿음이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고 더 순수하고 더 적극적이고 더 희생적이고 남편이 이렇게 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면 부인들은 은근히 불안해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소리치시죠 그렇죠 은근히 불안해해요 그리고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는데 이미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죠 이것은 꼭 그런 경우가 아니고 제가 추측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기에 한 번 발표된 것이죠 차 모집사님 부부입니다 차 집사님은 구청 공무원입니다 구청에서 이가는 공무원입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좋아서 구청 공무원 월급이 얼마 되겠어요 박봉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거 받아가지고는 집에다 고스란히 갖다 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전도하느라고 빼쓰고 휴일학교 가르치면서 애들 선물 사주고 카드 보낸다고 빼쓰고 이래 쓰고 저래 쓰고 돈을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적당적당히 해가지고 부수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받는 그대로 받아서 쓰니까 믿지 않는 과장이 볼 때 너무 민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이 차 집사를 불러놓고는 당신 대체 어떻게 사요? 하고 물었습니다 11조 뗀다, 헌금한다 그리고는 뭐 여기 쓰고 저기 쓰고 돌아다니면서 또 구청 안에서 신우회 한다고 다니면서 또 돈 쓸 거 돈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묻더래요 그러니까 이 차 집사 대답이 넉넉합니다 500만 원 받으면 500만 원에 맞추고 살고 50만 원 받으면 50만 원에 맞추고 사니까 뭐 넉넉하죠 하고 대답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아내는 처음에 매우 힘들었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단히 힘들었다 지금은 아내가 오히려 앞장설 정도로 남편보다도 더 아름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남편이 너무 그렇게 극성이니까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다고 아내가 실토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 옳은 말이야 분명히 남편이 그 정도로 미치면 좋아 좋아한 여자가 아마 별로 없을 거야 남편의 신앙이 더 좋아질수록 불안해지는 것이죠 저러다가 저 사람 저거 어떻게 될까 요배 아내에게 이런 약간의 끼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현실주의자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남편 믿음 좋아서 만가지 복을 받으면 간단하죠 괜찮죠 그러나 예수 믿어가지고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게 되든지 저렇게 믿다가 나중에 세상에서 나고자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가능한 요배 아내처럼 시험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현실주의자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어느 권위있는 우리나라 위기상담자의 글을 보니까 강남입니다 강남에 사는 부부 가운데 열 명 중에 여섯 명은 한 지붕 밑에 살면서도 또 한솥밥 먹고 살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산만리 구만리로 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이혼상태라고 합니다 열 중에 여섯이 그렇대요 자식 생각에서 남의 눈이 무서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붙어 사는 것이지 실은 동거이혼자라는 개상한 표현을 했습니다 동거이혼자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남의 중산층이라고 자부하는 가정의 주부들 중에서 남편들은 실망하지 마십시오 중산층이라고 자부하는 잘 사는 그런데로 잘 사는 가정의 주부들 중에서 열 중에 일곱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남자하고 결혼 안 한다 그런데 그래 뭐 뭐 뭐 떼거리가 없어서 고생을 시키나 뭐 뭐 뭐 뗄감이 없어서 산에 나무를 하러 보내나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도 나 다시 태어나면 너하고 결혼 안 해 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현실주의자입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얼마나 달라질까 달라져야 되겠죠 옛날에는 결혼할 때 결혼서약할 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서로 사랑하면서 부부의 도의를 다하겠다 하고는 이렇게 서약합니다만 요즘에는 그런데요 우리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고 서약을 안 한대요 뭐라고 서약하느냐 우리들의 사랑이 지속되는 날까지 얼마나 얼마나 현실적이고 조건적입니까 이처럼 야박한 세상에서 남자가 욕처럼 되면 그의 아내처럼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만한 부인이 어느 정도 될까 될까 이거는 우리가 대충 심장할 수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간의 부부는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평생을 동고동락하려고 만났습니다 특히 남자를 돕기 위해 창조된 여자는 어느 가요의 가사처럼 좋은 일도 굳은 일도 함께 하면서 당신의 그림자로 행복합니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잘못하면 잘못하면 잘 믿어 손해보지 않으니까 잘 믿는 사람이 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남자들도 다 마찬가지요 잘 믿는 것 다 이유있다 하는 사탄의 말에 땅마다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이렇게 현실주의자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다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에 빠진 요백에는 아내가 마지막 남은 위로요 또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주십시오 너나 나나 없이 남자들은 위기를 당하면 본능적으로 모성을 찾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 모성을 느끼게 하는 품이 어디냐면 부인입니다 어려울 때 아내를 하나님처럼 기대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럴 때 아내의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고 심지어 형이 들어 누워 있어도 아내가 위로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기를 자원하고 주저하지 아니하면 그 남자는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꿈을 버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는 말은 이런 부부 사이에서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요베의 아내가 비록 확김에 쏟아버린 말이라 할지라도 요베에게는 대단히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베의 순전한 믿음이 휘청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내라면 남편의 그 믿음의 순진함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남편이 옆으로 믿음이 좋습니까 그러면 나의 믿음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남편의 어려움도 함께 짊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예수 바로 믿으려다가 사회에서 바보가 되면 아내도 함께 바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우롭게 처신하려다가 손해를 보았으면 그 아픔을 기쁨으로 자진해서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어 돌아온 게 뭐냐는 식의 현실주의자가 되면 안됩니다 부부는 서로의 영혼을 해치는 사람이 되면 안됩니다 서로의 믿음의 순수성을 시험하는 시험거리로 마귀에게 사용되면 안됩니다 이런 면에서 옆의 아내를 우리가 동경하면서도 한면으로는 좀 섭섭하다는 감정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런 옆의 아내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남편이 옆처럼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없습니다 이거는 옆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샘플로 특별히 지급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신남매 다 쓰러 가시고 집안 다 그냥 뒤집어 없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남편이 좀 실패했다든지 건강이 좀 나빠졌다든지 해서 과거의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허탈감에 빠졌을 때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여배 아내처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여배 단호한 신앙 자세를 우리는 마지막으로 잠깐 주목하고 성경을 덮어야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거는 남자가 큰 소리를 하면 읽어야 되겠어요 10절 우리 남자들이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아멘 집에 가셔서 부인은 구절을 읽으라고 그러고 남편은 10절을 읽으십시오 서로 쳐다보고 또 받고 해도 됩니다 여기서 남편이 부인을 보고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처럼 말하는구나 이것은 자기 아내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쌍놈 집안의 아낙네처럼 아낙네의 하나처럼 말을 한다는 거죠 어떤 면에 실망했다는 자기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어리석은 자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여배 순수한 신앙 자세에 정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과 태도에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감사로 받아야 한다는 믿음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한평생 복만 받겠다는 것은 철없는 생각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복도 받을 수 있고 재앙도 받을 수 있다 천하가 무너져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아내가 등을 돌리고 뭐라고 하든 하나님은 배반할 수 없다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가 거기에서 우린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비가 진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정직한 신앙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고통이 극심하면 만사가 다 불확실하게 보이고 혼돈 속에 파묻힙니다 잘 풀릴 것 같이 보일만한 어떤 보증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요배 처지와 같은 경우에 빠지는 사람일수록 믿음은 더 중요합니다 폴 푸르니에가 한 마리 진리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곳에서는 믿을 기회도 더 이상 없다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곳에서는 믿을 기회도 전혀 없다 더 이상 없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 믿음이 필요하냐 망가지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혼돈 속에서 믿음이 비로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욕과 같은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순수한 믿음은 더욱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을 욕이 끝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욕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아무도 붙들어줄 자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욕기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이 욕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사매시며 상하시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욕에게 대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욕이 되고 싶습니까 욕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를 놓고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 장담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누구를 보라 하고 하나님이 장담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순수합니까 예수 믿어 손해볼 곳 없으니 열심히 믿는 현실주의자 동의주의자 신리주의자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욕의 아내처럼 되면 안됩니다 욕처럼 신앙에 있어서 많은 이상주의자가 됩시다 욕이 와도 화가 와도 건강에도 병이 늘어도 오직 살아가는 하나님 살아가는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오 찬성이오 기쁨이오 나의 복이 되는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오늘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욕입니까 여배 아내입니까 당신은 다 예수 믿는 것 이유 있다 하고 주장하는 사탄에게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마음 놓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신앙은 신앙의 순수성을 의심할 만한 구석이 없는지 우리 모두가 한번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남이 모르는 고통과 좌절을 안고 있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의 형편이기 때문에 여배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처럼 단련시켜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여러분 한 목소리로 기도해보십시오 나는 욕입니까 욕의 아내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별관에서 예배 들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가책되는 것 있으면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믿음을 여배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만에 하나라도 여배 아내처럼 현실주의자가 되어서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도 하나님도 안중에 없는 것처럼 말하고 떠드는 사람들과 두렵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지 않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옵소서 욕처럼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세상이 어떻게 되든 오직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만이 내 가슴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바꾸어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서 남모르는 고난과 고통을 씹으면서 살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럴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화방이 어두울수록 욕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수수한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배우고 그대로 돌아가서 믿는 사람 되기에 하옵소서 그 믿음이 기억을 가지고 오는 놀라운 은혜를 시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라므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생명의 셈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성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셈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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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